와 이런 거 진짜 많네 다 메이드 하는 애가 아닌가 애인이 나와서 데리고 가주세요 언니 거기 당장 써도 될 거 같아요 자 오늘 일본에 왔습니다 난 언니들이랑 왔는데 영상 찍는 거를 얘 뭐 하는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찍으라고 반응이 너무 맛이 없어 편 쓰면 안 되니까 다른 이름 좀 해야겠어 순자 이런 거 할래? 나는 솔로보다 아 뭐지? 순자 영자 그래요 영자 먹으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그러면은 말자 어때? 말자 말자 필자 여기도 이름 그렇게 써? 그냥요 아 시작부터 막혔다 파워 피의 여행 맞아 이게 여행의 놈이지 이렇게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땅꼬마 어벤져스 내가 땅꼬마 외치면은 어벤져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일단 외치자 내가 외칠게요 뭐? 아저씨 그거 하자고? 땅 뭐라고? 뭐? 나 못 들었어 내가 땅 하면 땅꼬마 어벤져스 이렇게 균나이 30 하하하하 빵 고 빵 빵 아벤져스 하하하하 일본에 와서 먹는 첫 번째 음식 큐카츠 비치니판 큐카츠 와 근데 막집인데 이거밖에 안파네 단일 메뉴 백종파리도 단일 메뉴로 겁나 어 선호한다 이거 그래 놓고 자기는 여러 가지 팜 응 아 아리갓뚜 아 너너너너너너너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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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리필 한 번 해서 이거를 불려서 불려서 그거 너무너무 맛있어 간장에 완수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메이드 카페 원조 원조일 거 같은데? 원조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 원조? 국어가 안돼 국어가 안돼 궁금하지 않아? 메드카페 안 궁금해? 뭐이뭐이끼라고 하잖아 그런거 해준다고? 엄마 뼈기 엄마 뼈기 이러면서 진짜 들어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봐도 될까? 죄송합니다 메드카페 아...어떻게 아...어떻게 네, 그럼 너너너너너넬 이 쪽 촬영이 안되더라구요 아, 아가씨만 촬영해서 아, 우리 เส이린이 감사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왔냐고 안녕 부를 때 안녕 양양 여러분! 빌다 말자 양양 우리가 그리는거야? 왕이 그려달라고 왕이? 이거? 세? 하나? 파이팅! 국한 직업이다 진짜?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오는게 신기하네 저희 사는 남자들도 관광 휴닝까지 올텐데 휴닝에 인기가 많은거잖아 맞아맞아 진짜 포토콘 같은게 많이 갈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여기여서 그 돈을 뿌리고 다니봐야 다른 데를 가져있어 근데 요즘 저 외모네들한테 이게 먹힌다 이런 문화가 근데 이게 이게 완전 표시적인거잖아 애들이 위에 친구들이나 같이 할사람이 있는게 아니야 어? 표현하는 소리 하네 짚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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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꺼놨는데? 와 이런거 진짜 많네 다 메이드하는 애가 아닌가봐 개인이 나와서 그냥 나 이렇게 데리고 가주세요 내가 할텐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언니 일본으니까 외모에 자신감 생기지 않아요? 어때 언니? 저기 당장 써도 될거 같아요 베개 일본에 베개 짚을 맡겼는데 짚을 잊어버렸어 아까 여기 나온거 봤지? 여기 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어 여기 이런 구속댕이야 내 짚아 어딨니? 여기에서 물어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코일락커 어 어 어 넥스트 스테션 넥스트 스테션? 넥스트 스테션? 지금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다시 가야돼요 다시 왔다 드디어 내 짐을 찾을 수 있는건가 우리 캐리어가 맞습니까 어? 어? 어 맞는거 같다 우와 찾았다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어우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의 저녁 먹읍시다 저녁인사가 뭐야 예 혼 latter 2차 너무 좋아 같은 맛punkt인데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وأ옥 어댓머드 아 이게 뭐지? 안주 Nate 안주 diagon refriger세요 나 고추를 좋아해 고추를 좋아해 봐봐 2차 좋다 너무 좋아 반찌 맛찌개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뎅모드 아 이거 뭐지? 날씨고련 같다 날씨고련 같다 고추 좋아해 아 고추 고추 고추를 좋아해요 고추도 좋아해 짠 전문의 전투 좋아해요 자 이제 롱몰이다가 바위 아퍼가지고 남발로 먹고 있는 이제 건강은 좋아지겠다 취업중이에요 어 뭐야 슈퍼미선이 공개인맨들이 왜 저기 있지? 내가 왔던데 왜 제 일기이들이 구물입고 있는거야 사진 찍을까? 아리가또 피처 뉴스 오케이 자 이거 한 번만 찍어봐 원 나 간지 데 전세 사례데 존나 간지 데 원 나 간지 데 원 나 간지 데 하나, 둘, 셋 땡큐 하와이 하와이 이 차 뭐하나본데? 와 멋있다 와 이거 타야지 와 졸라 무섭게 365도 도는건데 나는 무서워서 못타 나는 못타 미안해 둘이 타고 와 이거 맞아 파이셨던거 나 혼자 타든지 уем 컬 이건 이제viol 빨리 가 Abs 빨리간네 이럴 줄 알았어 오 좋다 마음이 편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헉 와어우 또 논다 또 논다. 아 이거 비교한 반복이다 이거. 제군들이여 오늘 하루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디즈니엠서에 다 놀고 밥 먹으러 고고고. 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런 라멘이.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일본 오면 또 라면면 또 한 그릇. 먹으셔야죠. 드릴수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그렇죠. 카메라만 켜는데 그렇게 내죠. 50원이나 그렇지. 그래서 다 먹으러 왔는데. 네 너무 많아. 제 저녁하고 왔어요. 라면 한 번에 사과인데. 먹고 내일은 아침 아침에. 저항을 먹은 것 같이 예정입니다. 제가 하고. 해볼게요. 어땠습니까? 맛있다. 내가 싸먹는 것도 별미네. 여기 되게 일본 느낌인데. 사진 찍어줘면 안돼? 사진 찍어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는데? 왜 이렇게 쳐다보지? 이상한거 아니야? 교도소 한번 범행해볼까? 한국으로 따지면 쓰레기 버리지마세요 TV야 국립 신궁전 초등학교 고생했어요 셔츠 일본어 깜빡 깜빡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국차기 국차기 유튜브식 일본여행 안녕히 계세요 일본여행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밥도 묵읍고 사우나도 깎아 밥도 묵고 사우나도 깎아 다 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한참의